뒤돌리기 패턴 4번입니다. 어떤 두께와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뒤돌리기 패턴 1번이 일접구를 두텁게 쳐서 먼저 보낸 후에 그 뒤를 내공이 따라가는 형태라면요. 뒤돌리기 패턴 2번은 내공이 일접구의 앞을 먼저 지나가는 형태였죠. 뒤돌리기 패턴 3번은 내공이 일접구의 뒤를 지나서 득점하는 형태였습니다. 2번과 3번은 모두 편하게 치면 키스 위험이 있는 것을 두께 조절을 통해서 키스도 제거하고 후구 포지션까지도 만들 수 있는 공략법이었는데요. 뒤돌리기 패턴 4번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끌어치면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끌어쳐서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하고요. 일접구는 대회전하면서 반대쪽 코너로 향하게 하여 다음 포지션을 뒤돌리기 포지션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공략법입니다. 이때 하단 당점을 많이 사용하고 깊숙이 길게 찔러 넣어서 잘 끌어치면요. 두께가 얇아지면서 키스를 내기 쉽고요. 잘 끌릴 때와 안 끌릴 때의 편차가 크니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당점을 너무 내리지 말고 중하단 당점으로 짧고 강하게 끊어쳐서 정확한 분리각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스트로크 방식이 의도한 대로 득점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